잉여맨 로블록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어 내가 길을 가다가 땅속에서 쑥 빠졌는데 이상한데 갇혔지 뭐야 뭐야 왜 땅속에 이런 공간이 있어 그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게 체크포인트고 클릭을 하면은 어 이런 시체들이 사라진다고 해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탈출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점프하지? 이 길을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시체를 밟고 가는 거였어 어 진짜? 아 이렇게 밟고 가는 거구나 아 미안해 잉여맨 아 잉여맨이 죽어있어 너덜너덜해 이게 계속 내가 부활이 되나봐 됐다 왜 나 길을 만들고 날 밟고 또 가는 거야 너무 잔인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계속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앞으로 가려면 말이야 미안해 잉여맨 구독 구독 내려갑니다 어 뭐야 오우 우와 큰일 뻔했다 톱니바퀴 때문에 죽을 뻔 어 됐다 그리고 오우 야 뭐야 뭔가 수상하다 했더니 어쩐지 너무 평범했어 어 그리고 점프해서 리듬을 타면서 오우 오우 요맨이 잘한다 아 그럼 뭐야 이건? 미끌빵 뭐지? 오 사라진다 어? 사라지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디스 왜 왜 여기가 길이라고? 아 누가가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야 내려가볼까 외도? 어? 아아 아아 감정이었어 감정이었어 어 어 음 여기 아저씨가 쓰러져있어 아저씨 글자 주세요 아 괜찮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 뭐지? 어 함정이 있는 거 어 사고 죽었어 안돼 얘를 없애고 오케이 으깍 저렇게 못할 수가 으깍 짝 짝 살짝만 닿아도 거런덩 가는 거야 아아아아 으윽 크흐 아 왜 이렇게 닿지도 않는데 왜 죽어 훗 오옵 뭐 왜 이렇게 잘 닿아 으응 으응 앙 응 앙 후 여미야 고생했어 등 등 토닥토닥 고생했어 포켓몬몬로 들어가렴 tę 여기도 그냥 용암에 뛰어들어야 돼? 이거 타는 거 아닐까? 넇 오우 detained 너무 넓어 이는 시체가 없네? 이럴 수 있어 넌 널 믿어 아니 안 믿어 아 이게 조금 얇다 침착하게 가야겠다 침착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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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불안해 방사능 구역이야 그런 거 같아 여기 공사하는 거 같아 밑에 멜론 주스다 멜론 주스 아닐 거 같은데 먹어볼까? 이거 미끄러울 거 같은데? 미끄러워 얼어붙는다 침착입니다 됐다 우와 짱전해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지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떨어진다 떨어지면 삐족삐족삐족 삐족 삐족 같아 고통 만든다 뾰족삐족 뾰족삐족 뾰족이 오오오오오 뭐구 뭐야 이거 또 저거 저대로 떨어질 거 같지 않나? 아니야 저대로 움직이는 게 같아 빨간색대로? 맞아 여기 맞나? 맞아 맞아 utilizar 문제가 한번守기 또 가 알았어 조심해 또 가 저기인가 아니 왜 더 가 여민씨 보통스러운 건 알겠지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또 뭐야 아 뭐야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점프를 해 점프를 뭐지? 천천히 아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 됐다 탈출할 수 있어 이제 이 지옥 같은 동굴에서 10개가 나오고 있어 죽어서 쌓아야 되나 보다 그런가 보다 쌓아 쌓아 더 쌓아 어 됐다 아 이거 가둘 흡흡 어 뭐야 왜 죽어 거기서 어? 함정에 있나? 저기에? 늦게 죽었나봐 핑때매 아 그럼 더 쌓아야 돼 어 그런가 보네 여기다가 쌓아야겠다 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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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민이 짱 많아 여기다가 더 쌓고 너무 잔인해 어 뭐지? 더 쌓아야 되나? 알았어 어 됐다 어 됐다 이건 함정인데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길 하나 만들고 우와 길 하나 만들고 됐다 됐다 음 이거는 그냥 피하고 가서 뭐? 슉 슉 오케이 파워를 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 그니까 이 정도면 쉽지 읍 숨 잡는다 읍 어? 어 앞에 더 있어? 그럼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고 어? 어? 이쪽이 아닌가? 이쪽 맞는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오케 이쪽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어어 아 휘 모멘트 렛에 피가 많아 피가 많으니까 한 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어떻게 갈아 아 여기서 가는 거구나 어어 이게 말이 되냐고! 길 건너 친구들이야 갑자기 분위기 끝에서 가면 쉬울 것 같은데 가운데 말고 오 천잰데? 이건 중간 아니고 끝이다 끝일 것 같은데? 안 되나? 가운데가 더 지금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한말 못한다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 가운데 응? 달려 탁 달려 구둘치기 한다 탁 달려 이 정도는 꺼미지 크 침착하게 침착쩍하게 휴 휴 응 찜짝하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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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5밖에 보여 드디어 자유가 밖에 보인다 드디어 나오는구나 세상에 드디어 나오는구나 할 줄인가 자유다 앞으로 계속 가봐 내가 드디어 동굴에 나온건가 저 폭포는 뭐야 오 오 공크래출레션 좋아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클리어 했구요 자 친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저기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친구야 친구야 나왔어 여기 여기 내 친구 친구야 아이고 너 많이 졸렸구나 친구야 엎드려 뻗쳐중인데 친구야 일어나봐 이제 같이 놀아야지 같이 탈출했잖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불사신이 되어서 탈출하는 점프웹이었습니다 오늘 미온님과 리아님도 같이 플레이하진 않았지만 같이 저랑 이야기해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